2단계 2단계 1단계 1단계 4단계 2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대박 벽이야? 야 이거 아니지 어 뭐야 아우와 난 날아가 벗었는데 야 다 맞냐 왜 왜 왜 왜 왜 맞는 건데 막타 총풍에 난구나 가드도 안되네 가드도 안되네 가드도 안되네 가드도 안되네 원래 정각त tällable 정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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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다 scene rigt voulais 김 댓글 야 진짜 이거 아니잖아 왜 1타 안맞는지 설명 좀 여 와 야 나락쓸기라고 와 이거 진짜 개오버 아입니까 이거 으 어디가 ja 아이 재미짐 아래 할거거나 할 거네 왜 맞는 거야 아 아 동창각 모른다는게 너무 늦게였다 너무 늦게였어 아 에바 아아 어렵다 오우 다행이다 딴걸 누르셨네 하 기호승 나갔으니까 다 이긴거죠 뭐야 그냥 죽어 레이저 이렇게 죽어 왜 나이스 퇴퇴 암 퇴퇴 암 와 이렇게 뒤를 간다고 웨이브를 쳤는데 데미지 뭔디요 와 왜 들키가 되는거야 뭐야 방금 봤음? 방금 봤음? 방금 봤냐구요 와 와 아니 이거 너무하잖아 와 이거 아니잖아 와 이거 안앉네 나이스 와 아까 기운동이킥 그냥 아예 지나간거 봤어요? 뭐야 와 뭐야 감췄한거겠네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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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야? 개선네 대박 와 이게 안되네 아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 중단이 나올줄 몰랐는거 간다 안다 했다던데 뭐야? 어? 예에에쓰 오 어디 날라가요 날지마요 오오오오 말하는대로 시작 번개라뇨 10번 욕 아닙니다 왜 자꾸 지나가냐고 캐릭이 퇴래깅 나이스 이번에 뛰어졌으면 나 죽었다 다 당황스러웠다 다 당황해가지고 이걸로 이게 준다고 뭐야 왜 크잖아 이게 뭐야 디모티 이걸로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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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틀빗 잉글리쉬 헬로 아 막았네 아 진짜 막았다 억울하다 어쩔수 없지 으악 빅데미지 미친미친미친미친 야 벽광대나 이거 아니 좀 너무한것 같아요 얘는 많아 벽광기가 Lunar 그만해 어우 어후여 아 과 보 오우 아 어 왜 아야 길다 이 왜 ernst 십픔이 맞지 오예 오 뭐야 엔트로루 오예에스 아 말도 안 돼 가드는 시켜줘야죠 여기서 잘해야 된다 어떡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아 와 잘 참는다 오 별거 안 가있어 뭐야 어 뭐야 어 뭐 너무 어려웠다 죄송해요 어 안 돼 아깝다 아 아 초풍이었는데 짠순 나가냐 억울한다 억울해 아 아 이거 왜 자꾸 가드가 응 어 뭐야 아 야 뭐야 에바 에바잖아 이씨 아 진짜 에바에요 이거 움직이 그렇게 적어 어 어 어 아 에바 아 에바 어 뭐야 뭐야 아 몰라 변신 아 아 아 겁나 허무하게 죽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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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와우 간다 살려줘 오우 땅 오예 오오오 이야 여기서 개그리 생각하라네 뽕발맞았으면 내가 이겼는데 개사기 오우 와우 오우 라운드 2 파이트 응 응 아 이거 왜 자꾸 영중기카고 왜 자꾸 C프레임 맞는거야 이거 아하하하 지랄 아하 다행이다 여기 두개인데 어떡하지 야 두개나 있으신데 왜? 아니 왜 맞는겨 이케 다행이다 아 아 10인가 끌풍 끌풍 지랄 너무 좋아 벽에서 빠져나가기 에이 킬 킬 킬 역전 역전 가자 아니 아니 원잼했다고 이거 받아야래요 눈물난다 눈물난다 아 아 아 아 아 아 모르겠다 어떻게 하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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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아 뛰어 오 미러스참 하이 헬로헬로 워스업 에브리로아 헬로 오 죄송합니다 여ologie 무척 어 eld 이렇지 흫 흫 흫 그럼 seemed 아니! 에바잔 우와 다 맞고 이겼다 나이스 그렇지 예상했고 앉았어 앉았다구 미스난건데 저거 흡! 고생하셨습니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